이전은 소식 gateway 분대ları 오 이거 봐. 이거 봐 어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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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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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싸 Saint Junior 야 근데 사랑이 깨졌는데? 아 괜찮아요. 사랑이 깨졌네. 하여튼 교적 집안하고 우리는 진짜 천지 원수니까 이제 그렇잖아. 잘했는데. 이게 개리죠. 이거 진짜 좋아. 저희 민아 너무 죄송해요. 내용을 봐야 돼. 아 좀 기다려 봅시다. 택시비하게 진짜 중만들어. 개리 씨. 네? 뭐가 있나봐. 신부 얘기해. 개리 씨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주세요. 당연하죠. 뭐라고 그래. 자원실을 불안하게 만들주마.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아 말도 하지 마요. 진짜 돈이지 아니. 형 빨리 크루징 하시죠. 원천금을 나눠도 되고. 개리 씨 혼자 다져도 되고. 아니 상관없어. 한때 당신이 사랑했던. 지우? 야 너 분명히 얘기해. 야 제발 왜 둬. 잠시만요. 카메라 꺼질 수가 끝이야. 잠시만요. 형. 뭐 전화번호라도 줄게 같아요? 야 진짜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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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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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 주말. 그래 주 말라고. 야 형. 장식. 장식. career. 대금영.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bestimmt. 하나, 둘, 셋! 저는 신부함 게이톤을 갖겠습니다. 신부함 게이톤을 갖겠습니다. 야! 민아! 민아! 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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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서 봐! 뭐야? 야, 얘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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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둘러리야? 야, 우리 둘러리야? 기구샵. 괜찮아. 신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우리 가족이 되긴 됐지만 나는 둘이 잘 살아야겠지만 글쎄 또 인생을 살아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요, 영원히 살 겁니다. 진수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뭐야, 이렇게 결혼하는 거야? 진짜 이거 하는 거야. 그러면 끝입니까? 마음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레이고 달콤한 연애를 끝으로 결혼에 성공하셨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신호를 즐기러 여행을 가실 텐데. 몰디봇! 몰디봇! 신랑과 신부는 웨딩카를 타고 함께 이동하시면 되고요. 가족들은 이제 사돈이 됐으니까 한 차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차로? 아, 저 버스로 갈게요. 아, 저 버스로 갈게요. 아, 저 버스로 갈게요. 아, 잠시 가겠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걔레야 죽습니다. 아, 얘가 와본 결혼식 중에 최악의 결혼식이다, 진짜. 아, 뭐 이거 밥 반주고 말이야, 이거.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갑시다. 짠, 짠, 짜잔. 국내 사람들 다 들리게 자랑해야지. 미나, 미나? 미나, 미나. 유 웰컴. 짜잔. 갑시다. 컴퓨터가? 딸아 많지. 미나야. 야, 신부님한테 무슨... 야, 예. 구애한다니까. 잘 생각해야 돼. 너무 행복해, 지금. 뭐가 행복해, 지금. 잘 생각해야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미나야 행복하지. 아, 뭐야. 아, 야. 아, 야. 니가 말해. 아, 뭐야. 빨리 나가. 아, 잠깐 빨리. 싫어. 아, 싫어, 싫어. 귀신이. 아, 하하하. 뭐 하는 거야. 아니, 사전끼리 왜그래. 진짜 왜 Install I recently... 아, 여건 котор 참. 아, 미안해? 얘들이 참 시끄럽지?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네. 보면 신혼부부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신혼 소품들이 여기 적혀져 있어요. 이 두 칸을 빼고 나머지 동그라미에 물품들 중에 하나씩 갖고 싶으신 것들을 적어 넣으시면 돼요. 신혼부부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신혼 소품들이 여기 적혀져 있어요. 티비. 에어컨. 에어컨? 비대? 비대? 비대 필요하지. 현실적인 거 고르는구나. 비대. 이불? 이불? 어? 이불 필요하지. 샤워가고. 네. 샤워가고. 쌍으로. 너무 행복하네요. 이 짧은 순간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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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애칭 어떻게 할까요? 애칭? 금이야? 오기야? 어때? 누가 금이야? 누가 금이야? 내가 금. 나 오기? 금이야 오기? 오케이. 아 싫어 안 할래요. 왜요? 지금 실증났어. 본격적으로 미션 소개하기 전에 오늘 게스트 계십니다. 게스트분들이 저 뒤에 찬문에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알겠습니다. 게스트 나와주세요. 뭐야? 가평. 응? 공연장이던. 누가 있나? 너무 오랜만에. 정성애. 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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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 아이고야. 정성애. 정성애. 유나다. 아이고. 정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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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천암. 우리 천암. 우리 천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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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천암. 아유. 천암. 유나야. 유나야. 잘 왔어. 아유.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정성애 원래 반가웠는데 우리가 또. 그러니까. 같이 요즘. 하고 나니까 더 반가웠네. 아니 그 런닝맨에 이제 얼마 전에 거미씨가. 와서 출연을 하고 갔잖아요. 별다른 얘기 집에서는 뭐 없었습니까? 아니 근데. 좀. 솔직하게. 솔직하게. 아니 차. 제가 운전하고 왔는데 이제. 옆에서 얘기를 했어요. 와우. 너무 잘됐다고 제가. 종국이 형이랑. 지현이가 노래를 하고. 하하 형이. 랩을 하면 진짜 멋있겠는데 그랬더니. 이러던데요 정확히. 하하 오빠 노래하고 샤워. 하하 오빠 노래하고 샤워. 하하 오빠 노래하고 샤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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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아 저 지 주제를 모르고. 어휴 어휴. 어휴. 저 주제를 모르네. 구토크가 따로 있구나. 아 저 주제를 몰라. 근데 그리고. 근데 그리고 나서 형님 죄송한데. 대화가 중단됐어요. 하하하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냥 빠지 마요 여기서. 그냥 딴 팀으로 와. 아니야. 그냥 하하 이름만 나왔을 뿐인데 차 안이 지옥이 됐구나. 하하하하. 하하. 대박이다 대박이다. 더 열정적으로 노래. 한숨을 쉬었네 한숨을. 아니 이번에 저기 두 분이. 여기 지금 영화를 같이 한 거죠? 아 진짜? 어떤 영합니까? 엑시트라는 영화인데요. 엑시트. 엑시트. 재난팔출 영화. 재난영화 또 재밌지. 아니 저 두 분이 이렇게 처음으로 호흡 맞춰본 거 아니에요 작품으로는? 네. 그쵸. 어땠어요 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좋았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좋았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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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홍내를 하지 마세요. 하하하하. 아 정말 유나. 아 정말 유나. 아 정말 유나. 아 이상해졌네 유나. 아 그리고 이거 좀 전에 이거 뭐. 에이 아 이거. 하하하하. 아 이거 뭐야 지금. 아 진짜. 자 어쨌든 저 우리 유나씨하고 또 우리 정석씨가. 우리 런닝맨에 이렇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 분에게 파악.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오늘은 게임전으로 진행되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야. 야 야 야 이거 좀. 여기 분들 다 다 디지라고 시켰는데. 아. 하하하하. 형이랑 재석이형이 사셔야 돼요 이거. 하하하하. 이거 사야 된다고? 네. 이거 사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사야 된대요. 이걸 사는 거라고. 저희가 우리 형들이 더 돈이 많다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래? 네. 아니 내가 이거 사는 건 문제가 아닌데, 정석아. 지갑이 지금 돈이 없는데? 돈은 없어. 얼만데요? 지갑 바꿔라는 소리 안 했는데. 어딘데? 카드가 죽어줬다고 했잖아요. 저의 책이 왔어요. 뭐예요? 지갑을 주나요? 어? 진짜 카드예요? 잠깐만. 야 이거 내 거 진짠데. 무슨 카드? 진짜네 카드네? 진짜네? 네, 진짜 카드 나왔어요. 어, 그래요? 아니, 이 카드 내가 잊어버린 카드인데. 아니, 왜냐면 이게. 진짜 잊어버리세요. 한도가. 이게 8만 원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야. 내가, 내가. 그럴 때도 없을 거야, 형. 같은 게 아니고 내가 없이 잃어버릴까 봐. 아니, 8만 원은 말이 안 되는데. 아니, 그렇죠. 왜? 네. 뭐요? 스파게티. 예전에 제가 너님께 나와서 그때 했었거든요. 어, 어. 면으로 이렇게 먹어서. 아, 맞아, 맞아, 맞아. 짧게, 짧게. 이거는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경수 이런 거 좀 약간 부끄러워하지 않나? 형, 저 자주 해요, 형. 어제도 가볍게 뽁뽁을 해 줬어요. 아니, 경수가 내가 저기 같이 녹화를 해봐서 하는데 경수가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남자 스타일이잖아요, 남자 스타일. 그러니까, 경수가 이런 부끄러움이 되게 많단 말이야. 야, 왜 얼굴이 빨개져? 아, 왜 얼굴이 빨개져? 아, 왜 얼굴이 빨개져? 이제 뭐 추리할 수 있는 뭐가 있겠지? 뭐 주겠지? 어, 근데 왜 재석이 형이랑 왜 유나가. 쟤네 둘 아니야, 혹시? 어? 이름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쟤네 둘이래. 늦게 오래. 늦게 오네. 유나도 할 말. 아, 쟤네 둘이 같이 올 거야, 아마. 늦게 온 이유가 다 있지? 미션 받았어요, 뭐예요? 미션 받았니? 오케이. 오케이. 연기한다, 연기한다. 받아준다, 받아줘요, 또. 형도 할 때 됐다. 압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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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나 진짜 오랜만에 들어. 압불사, 책에 나오는 거 아니야, 책에 나오는 거. 압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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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화. 어, 윤화. 윤화, 미션 잘 바꿔왔니? 이제 안 헷갈리지? 이제 설명드리니까 좀 낫지? 자. 하나 뽑아서 보여주고 등에다 붙일 거야. 아, 그렇구나. 못 봤네. 아, 그러니까 경욱이 형 속이 점점 좋아지시는 것 같아. 자, 여러분 지금부터 숫자 추첨합니다. 네. 이 숫자가 있어야만 헌터들은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 숫자를 랜덤하게 뽑고 나서 헌터들이 그 숫자를 갖고 있으면 미션을 하시면 되고 없으면 어떻게든 바꿔서 미션을 할 수 있게 게임을 이기셔야 될 겁니다. 자, 추첨합니다. 자, 2번호입니다. 이 숫자라고 헌터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겠습니다. 이 번호가 헌터에게 있으면 헌터는 바로 활동 시작할 수가 있고 없으면. 아, 지금 뽑은 저 번호가 미션을 하려고 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냥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아, 지금 하는 거야? 아니, 아니. 예를 들어. 야. 네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린 적이 없는데. 와, 얘가 내 어깨. 괜찮아요. 뭐야, 뭐야, 뭐야. 와, 얘가 내 어깨. 괜찮아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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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쳐다봐. 나 제 손을 좀 봐. 나 깜짝 놀랐어. 쳐다보고 있어. 우와. 쳐다보고 난리야. 크테똥으로 나. 크테똥으로 나. 크테똥으로 나. 1, 2, 3, 4, 5, 6, 7. 안 봤어 안 봤어. 너 얼굴 왜 이렇게 빨개? 못 봤어 안 봤어. 자 첫 번째. 아 야 되게 잘못 뽑아가지고. 아 뭐야 지금 몇 명인데 지금 이게 3개야? 4개죠 4개. 그러니까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 한 명 탈락. 소금 시켜 먹고. 미소 못 찍거나 원샷 못하면 탈락인 거예요. 야 양이 이 정도인데 소금 진짜 많이 들어갔다. 그렇죠 엄청 짧은 것 같아. 야 이거 진짜. 자 갑니다. 레츠고. 약간 테크노다. 석신형 탈락이다. 석신형 탈락이다. 소민아 소민아 가운데로 튀어나가. 가운데로 튀어나가. 아 지셨다 이거. 테일은 배운 거 해봐. 포스 있어 드리브윈이다 드리브윈 개다리 숨졌어 개다리 숨졌어 개다리 숨 아니 아니야! 아! 아, 안 되게 해! 아! 아, 안 되게 해! 아! 아, 안 되게 해! 이거 마셔야겠다. 아, 이것도 돼? 자, 이 센스 일단 탈락이고요. 누가? 누가 버튼 거야? 누가 버튼 거야? 누가 버튼 거야? 미소야, 미소. 자, 누군가는 소금이죠? 아니요. 자, 누군가는 소금이죠? 야, 지효! 표정 이사! 야, 지효! 표정 이사! 어? 누구야? 미소! 일단 저는 한 성공! 센스는 탈락! 누가 버튼 거야? 한, 둘! 죽어도 안 해! 셋! 셋! 아, 이기 수고하자! 수고하자! 아, 이기 수고하자! 하하! 하하, 아! 더 delta! 더 tego! 안 그? 어휴! 지금 24가 재석이 형한테 뒤에서 번호가 뒤에 내놓고 그 게이트 앞에서 먹고 있을게. 나 눕는 줄 모르겠어. 진짜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다니까. 한번 듣게 해드리면 첫 번째 미션은 후식품 명칭이었는데. 그걸 누가 가져갔어. 뭐가 가져갔어. 아 세찬이가 도와줘가지고. 아 세찬이가 도와줘가지고. 내가 왜요. 내가 왜요. 이광수 씨 지금 가방에 이름표 어디. 어 오빠 이름표가 뭐야. 아 이거 아까 이름표 없더라고. 아 이거 아까 이름표 없더라고. 형 그 내 발바닥에 했던 거 뜯어서 가져간 거야. 자 추첨합니다. 제가 다 당황했어 지금. 형. 잘못 뽑아가지고. 아 나이씨. 아 뭐야. 나 아니야. 너 아니고 아는데 왜 자꾸. 나 저쪽 서있어. 너 아니고 아는데 왜 자꾸. 나 저쪽 서있어. 나 저쪽 서있어. 나 저쪽 서있어.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 이거. 하여튼 이 범위는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어.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어. 이 방수 양세차 전소민. 아유 진짜. 아유 진짜. 그리고 또한 사용한 굿플레이스 비용은. 64만 6천원으로. 64만 6천원으로. 왜 이렇게 하나요? 탈출에 실패한 정신민 씨. 유나 씨와 아웃된 송지호 씨. 김종 씨가 나눠 내겠습니다. 아 근데 저기 유나는. 아 그래도 낼 건 내야지. 15 내면 돼. 자 우리 그 유나와 우리 또. 또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이제. 제 동생. 우리 형은. 슈퍼스타. 동생아. 동생아. 에이. 젤의 마호. 야 저 정석. 으악. 유치한이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형이다. 여기가. 고맙습니다. 아유 광도 열심히 잘먹었어. 아유. 아 진짜로 데카드를 했구나. 그럼. 뭐야? 1번 카드하고 2번 카드 중에 어떤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아, 네. 아, 네.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카드가 지금 조금 전에 그거는 아직 따뜻한데. 표정이야. 영혼은 인 표정이야. 아, 잘 먹었다. 아, 예. 아, 예. 오랜만에 정석이하고 경수 왔는데, 이 정도면. 아, 기분 좋아. 기분 좋습니다. 저, 이제 내부에 있는 혜선한 특자님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헌터의 문입니다. 헌터의 문입니다. 헌터가 있나 보다. 여러분, 10명의 멤버 중에는 2명의 헌터가 존재하며, 2명의 헌터가 존재하며, 2명의 헌터가 존재하며, 3명의 헌터는 다를 것 같아. 아, 저 잠이 들겠구나, 아주. 아, 오케이. 1명은 헌터다. 정호다, 1명은 헌터다. 1명은 헌터다. 거의 다 유나하고 조용히 하겠다. 하, 3명은 헌터다. 장 sarang1은 헌터다. 1명은 헌터다. 무조건. 자, 헌터의 문에는 3개의 빨간 등이 부착되어 있는데요. 헌터가 레이스를 통해 비밀 미션에 성공할 경우, 불이 하나씩 점등되고, 3개의 불이 모두 켜지면, 헌터들은 인물을 통해 탈출할 수 있습니다. 아, 아. 헌터가 탈출하는 즉시 레이스가 종료되며 탈출하지 못한 멤버들은 모두 벌칙을 받게 됩니다 아 헌터 헌터 못 나가게 해야겠네 그런데 헌터들은 제작진이 복불복으로 선정한 특정수작 카드를 가져야만 히드 미션을 수행할 수 있으며 헌터들은 이미 사전 촬영을 통해 10개의 미션 리스트 중 3개의 미션이 결정되었는데요 여러분에게 이 리스트를 보여드릴 테니 잘 기억하셨다가 행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거를 우리한테 알려줘요? 미리? 어 뭐야? 이 중에 있는 3개가 어 짜장면 시켜먹기 어 짜장면 시켜먹기 10초 이상 눈 마주치미? 야 이게 이 중에 3개를 골랐습니다 아 3개를 골랐어요? 복불복으로 백불호 중 한 명이 소녀시대 지단인데 저건 너무 쉽겠다 5초 이상 풀올리기 어 형 지금 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지금 형 한 거잖아 아니야 아니야 이 형 했네 이 형이 했어? 아니 그냥 해보는 거야 잠깐만 이 형이 했어 그냥 해보는 거야 이 형이 했어 지금 안 했다고 어 불가추 안 해 어? 이 형이 했어 안 했다고 어 불가추 안 해 어? 어? 이 형이 했어 아니야 어? 이 형이 했어 여기 다 뜨리려고? 어? 다른 맞으러 갈아입게 이미 광수업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갈아입었다고 안 갈아입었어 안 갈아입었어 어찌됐건 지금 복불복으로 뽑았습니다 그 두 분은 복불복으로 뽑았구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